민경훈씨가 이런 노래 부를 때 답답한 음색이 나오나요? 팍팍 나오는 느낌이 나나요? 후자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코치 소리의 차이 오경차입니다 본인이 노래를 부를 때 목이 너무 많이 조인다 혹은 목을 열으라고 하는데 목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좁게 나요 저는 목소리를 어떻게 넓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자입니다 자 일단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호흡을 뱉지 않습니다 호흡을 팍팍 뱉어줘야 되거든요 이 발음 중에 호흡을 뱉는 걸 역할을 하는 그게 어떤 걸까요? 바로 자음이에요 자음 사람이 소리를 낼 때 자음을 써야지만 소리가 뱉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목이 많이 조이시는 분들이나 목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음을 뱉지를 않아요 발성이라는 거는 발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발성적으로 소리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자꾸 목이 조이거나 아니면 목을 여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음을 신경 쓰세요 자음 자 어떻게 신경 쓰냐면 가수분들 중에 호흡을 잘 뱉는 사람은 저는 쌈 자신이라 생각해요 민경훈씨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들어볼까요? 수없이 허긋난도 기다릴게 근데 이거를 그냥 보통 애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물론 이 버즈 노래를 부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른 노래라고 쳤을 때 수없이 허긋난데도 기다릴게 보통 이 정도로만 부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 손바닥을 입에 갖다 대보세요 근데 이거 하면서 입냄새는 맞지 마시고요 여기 대면 지금 아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여기에 뭐가 부딪혀요? 호흡이 부딪혀요 여기를 친단 말이에요 호흡을 이 손바닥에 본인의 호흡이 얼마나 처지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거예요 최대한 적게 했을 때랑 최대한 많이 했을 때랑 이 목의 열림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안 뱉었을 때입니다 수없이 허긋난데도 기다릴게 저는 좀 뱉을 줄 알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살살 하려고 해도 뭔가 뱉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안 뱉어지실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은 학생들 수업하면서 여기 본인의 입 앞에 손을 이렇게 대고 노래를 불렀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치고 있네요 라고 하는 친구보다 저는 되게 호흡을 안 뱉네요 라고 인지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은 호흡을 뭔가 잘 쓰려고 하고 뭔가 성량을 키우려고 하고 고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뱉어야 되는 호흡을 뱉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막히는 거고 가슴이 조이기 시작하고 덩달아서 목도 같이 조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자음을 신경 씁니다 수없이 허긋난데도 기다릴게 호흡이 팍팍팍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목이 열리는 겁니다 민경훈 씨가 이런 노래 부를 때 답답한 음색이 나오나요? 목이 막혀서 답답한 음색이 나오나요? 팍팍 나오는 느낌이 나나요? 후자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수없이 허긋난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널 밀어내도 깊어지느니 사랑을 파 뭐예요? 기역, 지읏, 깊어지느니, 시옷, 사랑을 파, 비읍 그쵸? 뱉어지는 발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호흡을 팍팍 뱉어주시면 목이 열립니다 그대로 근데 보통 사람들의 고정관념 뭐냐면 내가 호흡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호흡이 딸릴 거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호흡을 팍팍 쓰려고 할수록 압력은 훨씬 더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더 잘 나가요 근데 안 치는 거 깊어지느니 사랑을 봐 자, 어때요? 입은 열려 있는데 목은 열려 있지 않은 느낌이에요 근데 깊어지느니 사랑을 봐 요런 식으로 목이 열려 있는 느낌이죠 입과 목 둘 다 열려 있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호흡 뱉는 연습 많이 해두시다가 정말 호흡을 잘 뱉어야 될 때만 조금씩 뱉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호흡을 다 뱉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뱉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목소리를 여는 법을 알 것 같아 그러면 이만큼 뱉다가 이만큼만 뱉어보세요 너무 좀 오바스럽잖아요 사실 근데 이 오바스러움은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헬스를 배운다고 쳐봐요 5kg밖에 못 들어 근데 본인은 10kg를 들 수 있는 근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몇 kg 들어봐야 돼요? 6kg 들어봐야 돼요 근데 5kg만 들 수 있는 사람이 6kg 들면 어때요? 아,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5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6kg 드는데 당연히 오바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어떡해요? 들어야죠 본인이 들고 싶은 키로 수는 10kg잖아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연습하실 때는 무조건 오바를 조금씩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노래를 부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조인 채로 본인이 조금 오바스럽더라도 어떻게 해요? 많이 뱉어본다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좀 괜찮아졌어요 목이 열리는 느낌을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덜 뱉어봐요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 아까보다 덜 오바스럽죠 그쵸? 이것보다 더 조절할 수 있으면 더 덜 뱉어보는 거예요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 이런 식으로 오늘 영상은 진짜 목을 여는 느낌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자기는 아무리 해도 성량이 커지지가 않거나 소리가 어떻게 해야 뱉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보면 진짜 좋은 영상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내용 따라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한두 번 해보고 아씨 안되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늘어요 일주일 일주일 이주일 요정도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항상 꾸준히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몸이 아 얘가 바뀌고 있구나 바뀌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예전에는 호흡을 뱉지 못했는데 얘가 자음을 뱉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계속 몸한테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몸이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